박수홍의 미담 폭로 상대방의 악성 루머를 조심하라 박수홍님 친형문제가 아름다운 백조가족처럼 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개그맨 손원수 악성 루머를 우려한다 박수홍과 절친한 후배 개그맨 손원수는 친형 횡령사건이 알려진 뒤 박수홍이 즐겨찾은 클럽을 안좋은 이미지로 끌어들이려는 등 악성 루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박수홍 친형 옹호글 등장 실제로 한 누리꾼은 박수홍 관련 기사에 박수홍이 클럽이며 해외여행이며 품위 유지에 들어간 지출이 어마어마했는데도 아무튼 박수홍은 빈털터리 형이 백억 횡령이란 말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친형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또 박수홍이 빈털터리 남은 게 없다는 것부터 오보인 듯하다 박수홍 명의의 집 상가들도 몇 개씩 있다 이어 형과 형수 지금까지 마티즈 타며 자식들 신발 시장에서 몇천원짜리 사심 끼며 악착같이 본인 자산뿐 아니라 박수홍 재산까지 늘려주여 엄청 고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그맨 손원수의 반박 이에 대해 손원수는 지난 1일 반박글은 들었던 얘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팩트에 근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화는 나지만 대응할 가치는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박글에서 클럽병 해외여행 및 품위 유지에 들어간 지출이 크다고 하는데 그게 어차피 박수홍 선배 돈이었다며 클럽을 또 안좋은 이미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흠집을 내기 위해 꺼낸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원수는 또 수홍이 형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있다는 것도 원래 수홍이 형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근대 친형이 수홍이 형과 함께 회사를 꾸린 후에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법인 수익금을 모두 가져간 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사놓은 것들을 가지고 법인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트클럽 경혼 알바의 응원 클럽에서 경혼 알바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그저 스쳐져나가는 인간일 텐데 그걸 캐치하시고 편의점에 따뜻한 커피 사주셨던 거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성웅씨 그때 따뜻한 커피 감사했습니다. 박성웅은 과거 SBS 미운 우리 새끼 등 예능에 출연해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클럽 문화를 즐기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성웅은 지난 3월 SBS 뷰티 앤 더 비스트에 출연해 클럽에 빠지게 된 계기와 끊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마음속 깊이 외로웠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못 열었다. 외국의 화려한 무대와 클럽을 전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2019년 부상당한 길량이었던 다홍이를 입양해 키우게 된 박성웅은 위로움을 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웅은 다홍이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자연스럽게 클럽 출입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박성웅님 가족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박성웅의 선한 영향력 박성웅 22년 봉사 박성웅은 2019년 6월 22일 20년간 인연을 이어온 경기도 동두천의 애신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한편 울트라부이 화장품 등의 물품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신아동복지센터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미군부대의 철수 등으로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복지센터 또한 기부범 등의 후원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웅은 2001년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애신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개그맨 윤정수, 방송인 박경림, 빅마마 이혜정, 피아니스트 이루마 등 동료 연예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애쓰며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담 자판기 박성웅의 미담 모음 박성웅님의 미담이 너무 많아 간추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의 아름다운 미담 박성웅님의 크리스마스 이후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한 연예인이 시흥 돈가스집에서 음식값 몰래 내주고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 시흥시 능곡동의 한 돈가스집에서 저희 가족들의 음식값을 몰래 내주시고 가는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때는 때마침 크리스마스 이후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부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밤 9시가 돼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5살, 7살이었던 저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잠도 자지 않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고자 밤에 외출했습니다. 라고 했다. 아이 부모는 동네의 작은 돈가스집에 갔을 때 박성웅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박성웅님 식사에 방해될까봐 숨지기고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 저에게 인사와 말을 걸어주셨죠. 가족들이 식사로 오셨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냐, 아이들이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등등 박성웅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저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희도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박성웅님이 저희 가족들의 식사비까지 모두 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박성웅님이 저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도 잊지 않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지만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반려묘 다웅이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와중에 천만원 기부 이 와중에 천만원 기부한 박성웅, 보육원 선생님은 눈물 펑펑 쏟았다. 이명선 씨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후임에게 원장 자리를 물려줬지만 보육원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애신원의 이사이자 전 원장인 이명선 씨는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가 필요해서 안전 때문에 새 차를 구입해야 해서 6개월간 모금을 해 약 300만원 정도 모았다. 박성웅 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지난달 박성웅 씨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을 부탁했다. 박성웅이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다라며 후원자를 연결시켜주었다. 그리고 자기도 천만원을 보내주며 더 많이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탁만해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웅이 이야기를 하던 이명선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착한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지접하고 선생님과 아이들도 함께 울고 있다. 박성웅은 동치미를 녹화하다가도 나같은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는 착한 사람이다.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많이 도와달라라고 고소했습니다. 멜로망스 김민석의 미담 그럼 멜로망스의 김민석은 과거 해피투게더에서 함께 출연한 기억을 더듬으며 수줍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촬영 현장인지라 어색해하던 저에게 말도 자주 걸어주시고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다. 아직도 너무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제나 응원하겠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 고 미담을 남겼습니다. 막내 작가의 미담 과거 박성웅과 함께 일한 방송작가라고 밝힌 네티즌은 그다지 접점도 없던 막내에게 늘 웃으면서 오늘도 힘내자고 하시던 선한 인상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선배님들에게 매일 혼나면서 밤샘 엄마던 막내 때라. 그 힘내자는 말씀과 웃음이 정말 큰 힘이 됐다며 박성웅님께 들었던 그때 그 말, 오늘도 힘내자던 그 말 오늘은 감히 제가 돌려드리고 싶다며 응원했습니다. 웨딩 스튜디오 막내의 미담 박성웅이 웨딩 컨설팅을 운영하던 당시 협력을 맺었던 웨딩 스튜디오 막내라고 밝힌 네티즌은 본식날 호텔에서 본 박성웅씨는 장비를 들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너무나 친절하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해주셨다며 그 당시 막내로 눈칫밥 먹으며 하루하루 힘들었던 저에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웨딩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객 알바의 미담 10여 년 전 MBC 지피직이 첫 방송 녹화 때 방청객 알바를 했다고 밝힌 네티즌은 녹화 시작 전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먼저 웃으며 인사해주시고 방송 잘 부탁한다며 분위기를 풀어주시던 연예인은 처음이라 인상적이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며 그때부터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며 응원했습니다. 연예인 응원글 개그맨 손은수의 응원 방송인 박성웅이 친형의 횡령에 대해 사실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성웅의 절친인 개그맨 손은수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같은 동생보다 여러분들이 흔들림없는 응원이 절실하다며 착하고 바보같은 박성웅 선배님이 혼자서 그들과 잘 싸우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장영란은 가슴 아프다 송오빠 힘내셔라 라고 응원했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이정규는 박성웅 선배님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그맨 김인석의 응원 김인석 박성웅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독여준 선배 기도하겠다. 김인석은 31일 인스타그램에 박성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라며 제가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 다독여주시고 이 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용기 주시고 힘주신 분입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제 마음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립니다. 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죄송하고 아무 힘없는 후배라 또 죄송하네요. 라고 덧붙였다. 또 선배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개그맨 동료 심진아는 기도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댓글로 달기도 했습니다. 박성웅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